3,551개의 은면동에서 모두 다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선거인수와 사전투표 선거인수와 사전투표 누적투표자수의 모두가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선거인수 3,551개의 은면동에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투표자수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냥 선거구 차원이 아니고 3,551개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마치게 되면 시골촌부님 유튜브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크게 귀한 부분에 대해서 치아도 하시고 모두가 다 여러분 구독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보시게 되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작 메커니즘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관내 사전투표 선거상황표입니다. 전국의 3,500여개의 은면동에 사전선거인수 집계표에 기록된 시간대별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누계 12개, 1일차 12개, 2일차 12개가 여러분들 분석 대상인 겁니다. 전국의 3,551개 은면동에 총 85,871개 데이터가 사용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의 3,551개니까 우리가 예상해보다 좀 많은 것은 일부 은면동에서는 투표소가 2,3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관내 사전선거를 한 인원이 1,063만이고 분석에 사용한 8,581개 표본은 전국 평균의 0.80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다음에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전개해드리게 되면 위의 점선 부분에 발표 사전투표자 수는 위조투표자 수와 실제 사전투표소를 합친 것이다. 홍명포님 고맙습니다. 여기 위조투표자 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선관위가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준 일종의 보너스다. 이 발표 사전투표자 수는 표를 더해주는 데는 더블당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그다음에 국힘당은 손을 안 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여기에서 yax는 전부 다 더블당을 위한 겁니다. 더블당 더블업 민주당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조 더하기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유령사전투표자 수는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확률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표본 추출의 무작위성 무작위로 투표소에 입장하는 인원에게 부여된 일렬번호를 시간별로 잘라서 체크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었던 거죠. 전국의 3500여 개의 투표소에 7시 8시 9시 10시 11시 그게 탁탁탁탁 여러분들 시간 경과에 따라 잘라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이렇게 이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 잘라가지고 그게 무작위성입니다. 무작위성. 그다음에 각 사건의 독립성. 네 명씩 그룹으로 투표하는 등 특이한 경향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투표하여 일렬번호를 부여받는 얘기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이번 시골촌부의 분석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상에 오시는 분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일렬번호를 버린 겁니다. 1번 투표자. 투표자는 모르시지만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4번 투표자 이렇게 일렬번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처럼 3장당 1장을 여러분들 훔치는 경우에는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그러면 오케이인데 4번 투표자를 뭡니까 선관위가 꼽을 쳐야 되니까 그다음 오는 사람이 여러분들 5번이 아니고 4번인데 그냥 5번을 주는 겁니다. 4번 투표자를 허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조금 난해할 수가 있지만 계산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4개의 각 은면동의 24개 1일차 12개 2일차 12개의 누적 선거인수 혹은 누적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그 수치에서 나머지 값이 0, 1, 2, 3이 골고루 나오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것도 24개 선거되어 있다 해서 모두 다 출연해야 될 4개 나머지 값 중에서 1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희박한 그런 일입니다. 거의 99.9%에 해당할 정도로 선거 사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이야기해 거의 100%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영얼면 한반도 면의 선거인수가 혹은 투표자 수가 조작 메칸짐에 따라 조작되었다는 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값이 0, 1, 2, 3 4개 중에서 3개가 나올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75%죠. 24개의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 다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4개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0.1003%입니다. 그러면 24개의 숫자가 전부가 조작일 확률은 100% 빼기 0.1003%입니다. 확률적으로 99.8997%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4개의 나머지 값이 나오지 않고 3개만 나올 확률이 99.8997%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관내 사전투표자 수 24개의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선거 데이터 에서 거의 전부가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특정 수치가 출현을 안 한 겁니다. 특정 수치가 출현 나머지 값이 특정 숫자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조작이 됐다는 거죠. 24개 지역의 전부의 여러분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확률이란 것이 99.8997%라는 겁니다.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99.8997이란 전국의 3551개 언면동의 전부가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전부가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감만 다른 겁니다. 서울처럼 3장당 1장 훔치기 경기도처럼 4장당 1장 훔치기 그다음 어느 지역으로 12장당 1장 훔치기는 있는데 조작감만 다르지 전부에서 뭐죠 나머지 값이 골고루 출현하지 않고 4군데 가운데 3군데 5군데 가운데 4군데만 출현한 겁니다. 조작 확률이 99.8997%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골촌부의 가장 독특한 방식은 사전특표 양일사의 이름 치러졌던 소위 사전특표 선거인수 부풀리기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특표자수 부풀리기를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 제야 k님 이런 분들이 해왔던 선거가 끝난 이후에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야 h님이나 제야 전문가 제야 k님은 하단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을 중심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러나 제야 시골촌부님은 투표가 끝나기 전에 사전특표 양일사의 사전특표 선거인수 부풀리기로 접근한 겁니다. 관점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전국적인 차원의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헛수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불당 후보에게 위조 사전특표지를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위조 선거인수 위조 사전특표자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한반도 이게 되는데 세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는 누적 관내 사전특표 선거인수에 나머지 값은 0, 1, 2, 3이 골고루 나와야 됩니다. 네 개의 숫자 가운데 세 개가 나올 확률이 4분의 3, 75%입니다. 시간대별 누적 관내 사전특표 선거인수 24개 가운데 나머지 값이 전부 세 개가 나올 숫자가 나올 확률이 0.1003%입니다. 24개 숫자가 전부 조작일 확률은 99.8997%입니다. 유감스럽게도 3,551개 은면동에 전부 다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 근거는 조작값만큼 조작값 빼기 조작값 조작값만큼의 그런 나머지 값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조작값이 여러분들 4라는 것은 4개의 나머지 값이 나와야 되는 것을 다는데 3개만 나오고 조작값이 오면 5개의 여러분들 나머지 값이 나와 있는데 4개의 나머지 값만 나오고 그런 확률이란 것은 24개 선거구에 전부 다 조작이 된 거죠. 복잡하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오늘 점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례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통계학이라든지 숫자를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좀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그동안 해왔던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조작 규칙을 찾는 작업 찾아낸 작업과 별도로 한 번 더 정교하게 더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른 조작법들 이런 관중석을 여러분들 일정 간격으로 조작하거나 그런 방식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하니까 그 방식도 여러분들 조금 더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간위가 먹었을 확률이 99.8997%래. 네. 청약합니다. 홍준서님 표현이. 선간위가 선거를 먹었을 확률이 사전투표를 먹었을 확률이 99.8997%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인데 이렇게 집중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이 좀 칙칙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도와주시는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밝힐 거라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시절이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설령 좋은 시절이 좀 늦게 오더라도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살면서 사람이 뒷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꾸준히 해나가는 거가 뭐 지금이야 이제 선거 조작을 했던 사람들은 만세 부르고 있겠죠. 그러나 뭐 세상이라는 게 모르니까 꾸준히 하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대단히 창발적인 발상으로 시골 총북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지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고 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지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어차피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길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 또 그 사람들도 모니터링 할 테니까 야 이거 또 뭐 새로운 강적이 나왔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유쾌하게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규명해 나간다. 여러분들 저도 이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시골촌부님이 주신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바로 결정을 내린 것은 그거는 뭔가 아니까 지적으로도 굉장히 호기심 있는 주제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을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창발적인 발상이거든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시골촌부님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 방송 마치기에는 모든 분들이 다 시골촌부님한테 달려가가지고 고맙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독으로 여러분 힘을 좀 기를 듬뿍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방송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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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